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예대입니다. 소울님들, 9월이 온다는 것은 이제 가을이 온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추석도 곧 올 거고요. 풍성한 9월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9월 운세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9월에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생각해 주세요. 없으시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1, 5, 4, 3, 2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9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9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9월 운의 흐름은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천사가 하나의 발은 물에 닿아있고 하나의 발은 땅에 닿아있거든요. 물은 감성이고 땅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 50%, 감성 50% 이렇게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컵을 두 개를, 이 천사가 컵을 두 개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는다. 그래서 음량의 조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카드가 보통 운의 흐름으로 나올 때는 소울님께서 9월 한 달 동안에는 재정비를 하는 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를 했다면 이사 짐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뭐 건강적으로 만약에 좀 무리를 했다면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거고요. 뭐 만약에 금전적으로는 내가 손해를 봤던 것이 있다면 오히려 이제 9월 달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어떨 때 좋은 운의 흐름이냐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제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회복하고 아팠던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나아지고 그 다음에 정리 안 됐던 것들이 잘 정리되고 균형이 깨졌던 것이 균형을 잡는 것이 9월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9월에 있을 좋은 일을 한번 볼게요. 8개의 나무가 쏟아지는 8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카드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데 8개가 있다는 건 많은 숫자예요. 기회가 많다는 건 이 중에는 나를 번거롭게 할 만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회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잡고 진행을 하다 보면 뭐 나쁘진 않으나 번거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소울님께서 좋은 일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옥석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소울님께서 딱 정말 내 마음에 들고 확신이 드는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뭐 거절하시거나 그냥 다음 기회로 다음 기회로 미뤄 버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번 좋은 점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9번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가 내 내면과의 어떤 대화나 그 다음에 심사숙고 성찰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스스로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소통을 의미해요. 그리고 통찰과 지혜를 의미하는데 9월 달에는 여기에 있는 이 템퍼런스 카드도 그렇고 기회는 기회인데 번잡스러운 것도 같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 은둔자 카드도 그렇고 무리하지 않고 평온하게 그 다음에 소울님이 만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를 만회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잔잔하게 잘 이렇게 땅을 다진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9월 달이 어떻게 보면 10월, 11월, 12월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달로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월에 운의 흐름상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평온, 그 다음에 안정감, 확신 이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9월에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수, 지, 비 친밀함의 카드입니다. 화목해야 기랍니다. 모두를 포용하며 가까이 하세요.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밀함의 카드 화목해야 기라는 카드인 수지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 오랜만에 만나게 됐을 때 모두를 포용하며 가까이 지내시면 9월 한 달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의 수지비 소울 주역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자, 소울님들 요즘은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내가 원치 않게 허비합니다. 알아야 할 것과 신경 써야 할 것에만 집중하세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9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9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제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9월 운의 흐름은 8번 동전 카드인 일명 장인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금동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린 사람입니다. 우선 금동전이 이렇게 쌓여진다라는 것은 9월 운의 흐름상 금전 운은 안정감이 있다. 뭐 대박이 나는 건 아니지만 소울님이 어느 정도 계획했던 대로 그 다음에 이전에 왔던 흐름대로 크게 이탈하는 거 없이 꾸준하게 그냥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9월 운의 흐름상 소울님이 익숙한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새로운 것 낯선 것을 도전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익숙한 것 잘하는 것을 하게 되면 소울님이 예상하고 기획했던 것 정도의 수준의 어떤 성과는 거의 있을 거다. 보장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8번 동전의 장인은 실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 대신 본인이 계속 해왔던 일에서만 실수를 안 하지 새로운 일은 이 사람은 잘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9월에 있을 좋은 일 한번 볼게요. 네, 3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교회의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교회라는 것은 안정감이 있는 소속, 회사, 기관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3명의 사람은 합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울님은 9월에 있을 좋은 일은 만일 지금 9월 달에 새롭게 직장을 취업을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셔야 된다면 이 장인 카드와 맞물려서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인 수입 척이 수익이 나는 어떤 출구이기 때문에 창구이기 때문에 월급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소울님께서는 만약에 9월 달에 이직이나 취업을 한다면 그 운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울님께서 지금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일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 유능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합이 잘 맞는 파트너나 직원을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3번 동전 카드도 매우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봤을 때 9월 운의 흐름상 소울님은 일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두 장의 그림 카드를 좋은 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4번 나무 카드인 코퍼레이션 협력 카드가 나왔네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좋은 파트너 좋은 협력자에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도 아까 3번 동전의 좋은 협력자들이 있죠. 또 여기 좋은 협력자들이 있죠. 그러면 좋은 점으로 이게 나왔다는 건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9월달에 있기 때문에 일적으로 그런 사람을 잘 소울님의 편으로 만들기도 해야 되고 반대로 의심을 하거나 괜히 쓸데없는 경쟁을 하거나 혹은 충돌을 피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 4번 협동 협력 카드에서 조언점으로 4번 나무인 협력 카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9월에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 볼게요. 뇌 뇌 풍 항 지속의 카드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지속해야 길합니다. 운의 흐름상 제가 뭐라 그랬죠? 8번 동전 카드인 장인 카드 꾸준하고 익숙하고 잘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변치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을 9월 달에는 지속해야 길하다 라는 건 운이 좋다 잘 풀린다 라는 의미거든요. 염두하시면 9월 한 달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요즘은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내가 원치 않게 허비합니다. 알아야 할 것과 신경 써야 할 것에만 집중하세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9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9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부자의 그림 카드를 제가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9월 운의 흐름은 3번 컵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3명의 사람이 춤을 추면서 술잔을 올려서 건배를 하고 있어요. 3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잘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9월 운의 흐름은 소울님이 좋아하는 사람 가족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와 기회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9월 달에는 추석이 있잖아요. 그 추석 때 잘 무난하게 잘 보낼 것 같습니다. 추석을 잘 보낼 것 같고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소울님께서 금전적 시간적 여유도 좀 생긴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래야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서 같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3번 컷카드가 나왔을 때는 보통 그 두 가지가 9월 달에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을 때 소울님께서도 9월 달에는 만나고 싶었던 사람 혹은 만나야 될 사람 다 이렇게 좀 챙겨서 잘 만남을 갖는 것이 그것이 소울님의 운을 좋게 만드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야 소울님이 행복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9월에 있을 좋은 일을 한번 볼게요. 7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고 있어요. 근데 나무가 7개가 6개가 올라오고 하나의 나무를 방해하고 있죠. 막아내고 있죠. 이것이 좋은 일로 해석될 때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나무가 일을 의미하거든요. 소울님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손님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프리랜서 같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다면 형태의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 새로운 일거리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좀 생긴다. 그래서 이 카드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에게는 좀 번거롭고 꺼려지는 카드일 수도 있어요. 일이 직장에서 많아진다고 하면 직장을 다니는 분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카드는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이시거나 아니면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으신 분에게는 9월달에 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 카드는 매출도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나 수익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제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나이트 오브 소우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기사의 칼 카드인데 지금 보시면 칼을 들고 이 기사가 말을 타면서 구름 위로 마치 올라갈 것처럼 가뿐하게 점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카드는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과 연락을 하는 것이 9월달에는 더 좋겠다라는 의미의 조언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이라는 것이 바람 연락을 의미하거든요. 바람도 되고 연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기사가 한창 혈기왕성한 시기를 의미하므로 연락이 잦아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은 이동이 많고 그래서 9월달에는 실내에 사무실에 집에만 있는 것보단 많이 돌아다니고 연락 안 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9월에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 볼게요. 풍수환 흩어짐의 카드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흐트러뜨리고 탈출하세요. 많이 움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치고 아니면 좀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어려움을 흐트러뜨리고 탈출하라는 것이 뭔가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끔 9월달에는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풍수환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요즘은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내가 원치 않게 허비합니다. 허비합니다. 알아야 할 것과 신경 써야 할 것에만 집중하세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9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9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자 그리고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9월 운의 흐름은 6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이 카드는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의 카드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나는 축하를 받으면서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카드의 키워드가 축하 합격 통과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어떤 합격이라든지 통과라든지 뭐 성사 계약 성사 이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9월 운의 흐름상 좋습니다. 네 합격 운도 좋고 계약 성사 운도 좋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축하를 받는다는 건 도움의 손길이나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소홀님께 있을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혼자 막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갈 수 있게끔 주변에 나를 도와주거나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도 9월 운의 흐름상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9월에 있을 좋은 일 한번 볼게요. 퀸 오브 완즈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왕의 나무는 이제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나에게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오지랖 카드라고도 해요.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 경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홀님께서 9월 달에는 움직이긴 움직이되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 이거를 잘 가려서 움직이면 그 중에 몇 가지의 기회나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언 점도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동전을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들고 있죠. 동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결과물이나 금전을 의미해요. 보상이거나 소년은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이 말은 소홀님께서 9월 달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나 보상이나 금전이 소울님에게 들어올 수 있으니 그거를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도 되고 그리고 그거를 목표로 9월 달에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좋은 사람 만나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울님에게 결과물이 9월 달에는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작더라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년 다음이 기사, 여왕, 왕이거든요. 그것이 시작이 9월 달에 돼야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9월 한 달에 소울님께서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9월에 소울 주여 카드를 한번 볼게요. 천지비 막힘의 카드입니다. 교감하세요. 소통이 끊어지면 이롭지 못합니다. 9월 달에는 소울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야 되는 한 달인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할 일 있으면 도움 요청하시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면 불만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소통을 계속 원활하게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9월달이 길할 수 있는 달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요즘은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내가 원치 않게 허비합니다. 알아야 할 것과 신경 써야 할 것에만 집중하세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9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9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9월 운의 흐름은 3번 디 엠프레스 여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네 여황제 카드는요 풍요의 끝 카드예요. 메이저 카드이기도 하면서 풍요의 끝 카드인데 우선 9월 달에는 소울님에게 금전 운이 매우 좋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금전 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소울님께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계약을 해야 되거나 금전과 관련된 거는 운은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임산부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운도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황제 황제이기 때문에 권력 권한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어떤 주도권을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신 분도 9월 한 달 동안 그 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황제 카드가 나왔다는 건 9월은 참 풍요로운 달 그 다음에 운이 좋은 달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9월에 있을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9번 더 썬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보시면 아이가 말에서 즐겁게 말을 타고 있고 뒤에서 태양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죠. 말 그대로 이 카드는 태양 카드이기 때문에 뭐 명예로운 일 그 다음에 나를 밝게 해줄 일 이런 것도 있고 아이가 있어서 즐거움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9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의 흐름이 좋은 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좋은 일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기본 바탕은 소울님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돈은 많이 버는데 내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은 참 어떻게 보면 빈곤하다 이런 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은 많이 버는데 마음은 빈곤한다. 그런 게 아니라 여황제 카드는 침적이나 경제적으로 다 여유가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9월 동안에는 소울님이 마음적으로 행복하다 즐겁다 이럴 만한 좋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오 또 킹오브컵 카드가 나왔어요. 컵이 물의 에너지로 마음, 감정, 인간관계거든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은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진다. 전체적으로 9월달이 소울님에게는 참 좋은 달이네요. 그래서 이 카드가 조언점으로 나왔다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로 해석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소울님도 심적으로 내가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누리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9월 한 달 동안에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9월에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 볼게요. 중지곤 땅의 카드입니다. 만사 형통이지만 때로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순응하세요. 우선 중지곤 만사 형통 카드입니다. 좋은 카드고요.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에 소울님이 원하는 정도까지 만약에 어떤 결실이 아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대로 또 나가시면 그 뒤로 혹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결과로 소울님께 올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만사 형통이지만 혹시라도 소울님에게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순응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중지곤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요즘은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내가 원치 않게 허비합니다. 알아야 할 것과 신경 써야 할 것에만 집중하세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